3월 30일 목요일 건강한 식물로 자라기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원 4장 23절 잘 자라던 식물도 곰팡이나 세균이 침범해 병이 들면 금방 죽습니다. 그래서 식물을 잘 키우는 분들은 적절하게 환기를 하고 햇빛을 쬐어주고 알맞게 물을 줍니다. 이런 환경만 제공해도 면역력이 강해져서 식물들이 잘 자랍니다. 사람도 면역력이 약해지면 질병에 걸리듯 식물도 면역력이 약하면 병에 쉽게 걸립니다. 우리 주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곰팡이와 세균 등 해로운 것이 엄청나게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주 손을 씻고 운동을 하며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신앙에도 강한 면역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곰팡이와 세균처럼 사탄의 곰팡이와 바이러스가 날아다니며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면역력을 높이려면 첫째, 매일매일 주의 부열로 마음을 씻어야 합니다. 손을 깨끗이 자주 씻어야 건강하듯 우리 마음을 매일 주님의 은혜로 씻어야 합니다. 둘째, 건강한 음식인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먹지 못하면 허약해져 질병에 걸리기 때문에 밥을 먹듯이 말씀을 먹어야 사탄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재림신앙 이음 신양교회 신의성 원주중앙교회 임재하 아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재림신앙 이음 재림신앙 이음 아멘